가수 하동근이 복지TV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하동근이 복지TV 홍보대사로 발탁돼 장애인과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하동근은 지난 7일 복지TV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으며 앞으로 복지TV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하동근은 복지TV 시청권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단일 채널번호 만들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